믿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지만 저는 여고여 대대학 병원 간호사의 인연의 경력을 자랑하는 최종 수녀 테크트리의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자를 많이 만났다 해도 저보다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했을 거고 오늘은 불쌍한 우리 남성들을 위해 무조건 닥치고 걸러야 하는 여자 유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 걸러야 하는지 잘 보고 가시길 바라죠. 일단 첫 번째로는 쿠로미 같은 캐릭터에 집착하는 여자를 무조건 걸러야 합니다. 대깔이 다 큰 성인이 되었는데 온몸에 쿠로미를 덕지덕지 바르고 다닌다는 건 정신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고 자신의 정신 상태를 그 캐릭터에 의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쿠로미 그립통 넘 귀여운데 보러올 여시라는 글을 쓴 이 여자를 보시죠. 핸드폰에 대놓고 쿠로미를 박아넣은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정신건강은 어떨까요? 이 여자는 졸피뎀과 벤조디아 베핀 같이 아주 강력한 항불안제 수면제를 먹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정신과 약을 먹은 지 3년이 넘은 여자였죠. 여러분은 저런 여성과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꼭 캐릭터가 쿠로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유난히 캐릭터를 좋아하고 온몸에 캐릭터를 붙이고 다니는 여자라면 99%의 확률로 정신병에 걸린 여자니까 걸으시면 될 일이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여자 유형은 인스타그램에 중독되어서 팔로워에 집착하는 여자 유형입니다. 이 여자 유형은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잘나가는 여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유형이고 바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나이 서른 넘어서 인스타에 빠졌고 팔로워 늘리고 싶고 좋아요 많이 달렸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는 여성시대 회원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로 현실에서 개같이 못 사는 여자였고 콜센터에서 일하며 우울증을 호소하는 여성이었죠. 하나의 예시를 더 봐봅시다. 인스타로 일주일 안에 2천명 증가한 후기를 올리며 과시하는 여성시대 회원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인스타 팔로워 2천명 넘겼다는 것에 감격했는지 동일한 글을 여러 번 올리고 있죠. 팔로워 늘어났다는 사실에 아주 기뻐하는 이 여성 보이시죠? 이 여자는 정신과에 다니는 여성이었고 우울증과 불안제에 걸려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정도 예시를 보여드렸다면 느낌이 딱 오시죠? 이 유형의 여성들은 인스타 속 자신의 모습을 가꾸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과 남을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스타 속 허상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여러분까지 비교 강박에 걸려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죠. 인스타 팔로워에 집착하고 어디 놀러갈 때마다 강박적으로 사진 찍고 인스타에 스토리 쓰고 글쓰는 여자는 무조건 99% 확률로 정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주 타로 신점에 집착하는 여자는 무조건 100% 확률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주 한 달에 두 번 봐도 되나 스트레스 받아서 라고 말하는 이 여성을 봐보겠습니다. 정상인이라면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 주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 유형의 여자들은 사주를 보러 가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나서는 아 사주대로 곧 해결되겠구나 라는 정신 승리를 하는 아주 위험한 유형의 여성들이죠. 역시나 이 여자는 우울하고 뜻대로 되는 것도 없는 여자였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여력도 없이 우울한 여자였죠.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우울증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질 테지만 사주 팔자에 집착하고 사주 보러 다니면 자신이 취직될 거라 믿는 여자인 거죠.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부산 사주 잘 보는 곳 있을까 너무 힘드니까 찾게 된다는 이 여자. 우울증과 조울증을 가지고 있어서 병원을 가야 할지 고민인 여자이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여자였습니다. 현실이 힘들면 그 현실을 극복해내야 하는데 사주를 보며 공간만을 바라는 유형의 여자가 이 유형의 여자이고 사주 팔자 신점 타로카드에 집착하고 그런 컨텐츠를 좋아하는 여자는 100%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사례와 예시들로 몇 가지 팁을 전수했는데요. 은희가 준비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사실 여자 걸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핸드폰을 뺏은 다음 인터넷 검색 기록에 들어가 트위터와 여성시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